생강 생강 생강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가 되는 향신료 중 하나인데요. 이 생강은 건강에 아주 좋은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좋은 식품으로 대표적인 성분인 진조롤과 쇼가올 성분이 들어 있어서 살균작용과 염증제거효능 등 인체 건강을 향상시키는 식품으로 최고입니다. 생강의 혈당지수는 GI13으로 낮은 혈당지수 식품이고 하루 권장 섭취량인 3g을 먹었을 때의 혈당 부하지수는 GL0.1로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혈당 부하지수가 낮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요. 다량 섭취 시 복통이나 설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3g에서 5g 미만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병에 생강이 좋은 이유를 알아보고 영상 뒤에서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강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생강이 좋은 이유는 공복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인데요. 생강에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 수치가 급상승하는 것을 막는 진조롤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생강의 진조롤 성분은 메트포르민과 같은 당뇨병 약물 만큼 혈당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실제로 시드니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생강 섭취가 탄수화물 대사와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주는 효소를 억제하고 혈증 포도당을 근육 세포로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 혈당 관리를 수월하게 해줍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생강 보충제 섭취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2-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수치를 알 수 있는 당화 혈색소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생강은 당뇨병 위험 요인 중 하나인 비망과 과체중인 분들의 체중 감량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생강 섭취는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지방 연소를 증가시키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립의학 도서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생강 섭취가 과체중과 비만인 분들의 체중과 체질량 지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조심을 하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초대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초대사는 뇌의 활동이나 심장박동, 신장기능, 간의 생화학 반응 등 인체 장기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운동을 하는 활동 대사량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아무리 운동량이 많은 운동선수들의 활동 대사량이라 하여도 인체 장기들의 기초대사량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생강은 혈류를 증가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 기초대사를 늘려줄 수 있어서 당뇨병 전단계인 분이나 체중을 감량하려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데요. 진저롤은 혈액을 맑게 해주어 동맥벽에 지질이 쌓이는 것을 줄여주며 막히고 좁아졌던 혈관을 뚫어줍니다. 생강의 임상연구에 따르면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5,688명의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생강가루를 섭취하게 하였더니 섭취를 하지 않은 대조근에 비해 혈압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강의 강력한 효능은 천연 항산화제이고 항염증제인 진저롤과 쇼가올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석류나 딸기보다 항산화제 함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당뇨병 및 암과 관련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을 섭취하게 되면 활성산소를 줄여 산화 스트레스를 예방해서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세포 손상과 여러 질병들을 예방해줍니다. 과도한 활성산소는 신체가 자연스레 반응하여 염증을 발생시키는데요. 이러한 염증이 치유되지 않고 만성 염증으로 진행되면 당뇨병과 심장병 관절염과 같은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관절염을 겪을 가능성이 두 배 이상 높다고 하는데요. 이 생강 섭취가 관절염과 통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립의학 도서관의 연구에 따르면 생강 추출물이 관절염 환자의 염증과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관절염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항염증제의 부작용이 있는 사람에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강을 먹으면 당뇨병 관리와 인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생강을 차로 마시게 되면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고 관절의 염증, 체중 감량, 혈당 수치 감소 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을 끓여 차로 마시면 좋은 이유가 있는데요. 생강에 열을 가할 경우 일부 진저롤 성분이 쇼가올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생강은 쇼가올보다는 진저롤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생강에 열을 가하거나 건조하게 되면 일부 진저롤 성분이 쇼가올로 변하게 됩니다. 쇼가올 성분은 진저롤보다 더 강한 항염증 효능과 항암,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을 차로 끓여 마시거나 건조시켜 생강, 평강을 만들어 먹으면 쇼가올 성분의 양을 더 높여서 생강의 건강 효과를 월등히 높일 수 있습니다. 생강차는 아무 때나 마셔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아침 기상을 한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마실 경우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체중 감량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생강청을 만들어 차로 마셔도 좋지만 당뇨인들을 위해서는 당이 첨가되지 않게 만들어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먼저 건조되었거나 또는 생으로 된 생강 두 조각을 물 250ml에 넣고 끓여 마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레몬이나 계피를 첨가해 드신다면 당뇨병 관리의 최고의 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섭취 시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위산역류나 위장장애가 심한 분들은 빈속에 섭취하기보다는 식사 후 바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이 위장장애를 예방하는 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건강한 분들이 예방을 하는 데 좋은 것이고 위장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생강차는 당뇨병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인슐린 분비와 기능을 원활하게 해서 혈당을 낮추기 때문에 당뇨 약물을 사용하는 당뇨인들이 드실 경우 약물 상호작용이 발생해 혈당이 너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생강차는 이런 점에서 당뇨 약물을 사용하는 분들보다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당뇨인이나 당뇨병 전단계인 분들에게 당뇨를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차가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고혈압은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발생시킬 수 있는 혈전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 혈전을 막기 위해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처방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항응고제와 생강은 약물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에 사용되는 칼슘 차단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생강이 혈압을 낮추기 때문에 같이 섭취하게 되면 위험할 정도로 혈압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생강차는 근육 세포로의 포두당 흡수를 증가시키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혈중 지질 개선과 기초 대사량을 늘려줘 체중 감량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일반적인 섭취량이 있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다르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섭취량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생강차를 식단에 포함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요?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